실제로 지금 되게 안 좋은 시기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 움츠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 좋죠? 현재는 당연히 안 좋아요 부동산 전문가 90% 부동산은 심리의 영향도 있잖아요 올해 집값 하락한다고 하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면 대중들도 당연히 올해 집값은 떨어질 거야 올해는 집 사는 해가 아니야 올해는 보는 해야 반 정도는 내년 정도를 뽑았대요 그래도 반이라도 내년 정도 뽑았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더 폭락하고 내년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올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치랑 심리 중에 뭐가 더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느냐 저는 심리가 훨씬 크다고 봐요 우리 매수 심리라고 하잖아요 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가 정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KB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진단과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86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아파트 주택 매매 가격지수 장기 추이를 봤는데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는 완전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정책이 공급이 많이 늘어난 해구나 다시 공급 충격을 조금 극복했다가 IMF로 시장 집채하고 97년, 98년 이때의 기점으로는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리 없이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08년이거든요 이때가 지금 금융위기인데 이 금융위기가 폭이 되게 짧잖아요 그냥 이 폭 자체가 이 기간이 짧게 극복했어요 짧게 지금이 아마 IMF 이후로는 가장 큰 낙폭? 긴 기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 자체도 정말 좀 떨어지는 이 시기인 겁니다 꺾인 그래프 이 기간도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시기가 되겠죠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 거래 시장 불황에 1월 중개사 개업이 역대, 역대 최소래요 역대 최소 이거는 작년에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폐업이 속출하고 개업도 역대 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폐업하고 개업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더라고요 금방 활성화되면 엄청 증가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바로 문 닫는 곳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본다 하더라도 역대 최소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 열고 있는 분들도 다 마음이 편치 않다 부동산 침체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이런 수입이 안 걸치기 때문에 1월 국세 수입이 지금 6.8조 원 18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작지가 않습니다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고 그거 했는데 지금 눈치 보고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완화책은 나올 수밖에 없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수도 엄청나게 지금 최저다 지금 이거는 계속 등장하죠 갭투자 영끌에 눈물 해가지고 주택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많이 줬거나 그런 곳이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들어가는 집이 폭증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갭투자 영끌 쪽이라고 하면 거의 대출받은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임대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역전세가 지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경매에 넣는 사례 세입자들이 경매에 넣는 것도 강제 경매인데 이 사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자로 제가 지금 캡쳐를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빌라의 성지죠 화곡동에 빌라가 어마어마하게 이 경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빨간 거는 현재 진행 물건이고 파란 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예정인 거예요 예정 나온 물건이에요 이게 다 빨간물이 묻는 겁니다 예정도 한 6개월 걸리는데 사실 저는 이 전체가 전체가 거의 빨간색이 된다고 봅니다 불황이 실감되고 이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지금 경매가 폭증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저 기사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행크에 있습니다 행크에 우리들의 경험담에서 봤는데 2023년 1월 올해 지금 그래프 꺾인 딱 이 시점입니다 자 근데 빌라 유용한 빌라를 사서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4천의 차익을 보고 팔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부천 빌라를 사셨는데 전용 16평 이거를 인테리어 125만 원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4천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부동산 투자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가격에 사고 이거를 시장에서 매수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건물뿐만 아니라 1,300평 토지인데 8억 9천만 원짜리인데 거의 이게 지금 9억인데 3억 2천이면 정말 싸게 지금 매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중요하다 내가 매입하는 가격이 싸게만 사면 충분히 폭락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세가 이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수익은 상당히 크게 되겠죠 행크에서는 지금 낙찰기가 천낙찰을 받았다 불황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심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면 경쟁이 낮아지잖아요 경쟁이 낮아지면 뭐가 좋아요 가격을 경쟁이 높을 때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매수하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경매는 많은 분들께 확실히 이 시기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행크 가입하고 5개월 만에 청낙찰 축 낙찰 알림방에 글을 쓰는 날이 오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평상시에는 이런 경쟁 때문에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내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빨간 글씨라고 하면 인수할 가능성 이게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물건인데 이거를 낙찰 받으셨다고 올렸습니다 첫 물건을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물건을 받으셨더라고요 박정숙님 총알이 없어요 총알 없는 분들 지금 이 물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봐서 어떻게 수익을 거두느냐 1억 3천 감정가 된 물건을 7,929만 원에 8천 안 되는 돈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낙찰받은 6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가 얼만큼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시세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빌라고 근데 보면 이 물건이 현재 2,600에 30만 원에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7,900 낙찰 가면 8,000만 원이라고 해도 내가 주택이 없다고 하는 가정하에 아니면 대출 조건이 맞다고 하는 가정하에 70%, 80%까지도 대출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내가 보증금을 500, 300이 아니라 보증금을 이 정도까지 받게 되면 거의 내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빌라 하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월세를 받게 되면 거의 대출 이자보다 내가 조금 남거나 아니면 부담하더라도 거의 부담을 하지 않게 돼요 즉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지금 물건을 세팅해 놓는 거고 그러면 이 물건 시세가 중요하잖아요 이 물건 보면 1억 4천에 거래됐던 거예요 1억 4천에 거래됐는데 지금 1억 3천에서 1억 9천 5백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지금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내가 8,000만 원을 사서 8,000이라고 하면 지금 팔아도 세전으로 1,500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월세를 세팅하면 이 구간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구간까지 1억이 넘는 1억 1천 1억 2천이 되는 구간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으로 3천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수익을 더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 제가 행크 TV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경매가 기회고 경매로 하면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100% 원금 보장이 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올해 경매 기술 클래스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이 올해 듣고 올해 바로 지금 성과를 계속 올리고 계십니다 불황의 시기에도 돈 버는 사람 분명 있다 이런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경매에 관심 가지시고 공부 어렵지 않아요 짧게 공부해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경매 꼭 자신의 기술로 만드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